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경주가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외 지역들도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하늘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 오존농도 역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더워지겠고요.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의당 추해선 의원과 시민단체가 포스코 최정우 차기 회장 내정자를 비리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포스코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포스코가 CEO 리스크에 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출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해선 국회의원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배임과 횡령 방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후보가 지난 10년간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그룹 경영 부분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경유착 비리에 깊숙이 개입해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의 비리와 적폐에 대해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회장에 선인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특히 최 후보는 정준향 회장 시절 정도 경영실장을 역임했고, 권우준 회장 때는 그룹 최고 재무책임자로 포스콘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의원은 최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후보에 대해 권우준 전 회장 비리를 덮어줄 사람이 뽑힌 것이라고 말해 발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후보가 해외기업 부실 인수와 계열사 사옥 부실 매각, 부실 투자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포스코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새 도약을 준비해야 할 포스코가 CO 리스크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전체 이미지가 실추된다거나 또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의 사기 조화라든가 동기의 부여에 있어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포스코가 앞으로 정치권과 유착됐던 과거의 적폐와 단절하지 않는다면 비리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산북도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의 김순견 경제부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도지사가 어떤 임무를 후임에 앉힐지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고 현재 공석인 산하기관 4곳도 기관장 후보에 대한 함합형이 무성합니다. 한편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경북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입니다. 국내 원전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18개월마다 한 번씩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 작업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비작업을 누락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월성 원전의 중수로 원자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설비 확충 못지않게 평소 철저한 정비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원전들은 18개월마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원전의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한 정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수원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3년간 계획예방정비를 하면서 시스템 오류와 부품 수급 불가 등의 사유로 1,700여 건의 작업 항목을 누락했고, 이 가운데는 원전 안전과 직결된 중요도 A, B 등급의 작업 항목도 무려 380건에 달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중요한 정비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원전을 멈추지 않고 가동해온 겁니다. 특히 전 세계 원전 가운데 10%에 불과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중수로가 문제입니다. 월성 원전의 중수로 원자로에서 중료 정비 누락 건수가 270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한울과 한빛 원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수로 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가 바뀌더라도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는데, 중수로의 경우에는 중수로 설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 안 될 수가 있어요. 감사원은 지금처럼 정비 누락이 지속되면 16건의 중요 정비 항목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정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정비 관련 문제점들이 지금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거나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한수원과 규제기관 모두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지, 단순 실수인지 조사가 돼야 된다. 민감한 부품들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아예 그러한 부품들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괜히 점검을 잘못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원종 가동이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원전의 부실 정비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은 한수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감사원의 지적과 주의 조치에 대해 누락된 정비 항목은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 안전의 역량이 없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정비 작업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범국민 운동을 하자고 밝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 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규정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또 이 도지사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점검하고 영덕 원정건설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영덕에서 정책 갠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닌 제3당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 국회의원 9명이 영덕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정부 정책만 믿고 8년째 재산권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은 생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진행돼 온 국가에너지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데 대한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가에너지 정책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졸속으로 변경됐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무대책을 꼬집었습니다. 6년간의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거냐. 아무리 한 산자부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영덕의 부유식 해양풍력단지 등 원전 대안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부에 계시는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해드릴 건지 추가적으로 산업과 한소인 공동으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간담회장 밖에서는 지역 반핵단체 회원들이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한수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원내 제3당이 그것도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 마련했습니다. 정작 정책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과 지역 여론을 대변한다는 제1야당의 의원들은 어디에 있는지 피해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학 고속해운이 포항 울릉항로를 지난 2014년 초 대저해운에 판 뒤 울진 후포 울릉항로를 증편 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는 대학 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 시간을 초과해 운항에서는 안 된다며 대학아 호포 울릉항로에서 초과 운항할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 매일 200만 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고속해운은 호포 울릉항로 증편 운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대저해운에 포항 울릉항로 승객은 더 늘어나 대저해운은 피해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 의회에서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한국당 측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협치 약속을 파기한 장경식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한국당이 약속을 어기고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도 의장은 당선 직후 상임위원장 7자리 중 2자리를 비한국당에 양보해달라는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지나서야 겨우 상임위원장 한자리 그리고 특별위원회 중 예결산 위원장 한자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1박 2일에 걸쳐 밤샘 농성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방향을 틀어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60명 중 41명, 수적으로 우세한 한국당이 선거가 있는 본회의장에서 실제 자리를 양보할 건가 하는 겁니다. 경북도 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7자리 역시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모두 뽑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동대학교는 내일까지 한동대와 포스텍 학생,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도 지역 환경개선 디자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선 울릉도 마을 디자인과 에너지 환경개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 이어 독도 방문과 함께 울릉도 청년 유입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조별 워크숍이 열립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100주년 기념 사업이 비리 의혹 투성이라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비위를 강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100주년 기념 사업의 비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업비 20억 원을 제대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학 자체 특별감사 보고서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많게는 7억 원 정도의 교비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 보고서와 입찰 서류,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홍철 전 총장과 당시 사무처장 신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검찰도 대가대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A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지도했던 박사과정 제자 B씨로부터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자 B씨는 다음 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속한 학과의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제자의 박사 학위 취득과 교수 채용에 힘써준 것으로 보고 배임 수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비위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억 4,2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전기공사처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일괄 발주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 비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특수부에 배당했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도 특수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윤태우입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가 분석한 5월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감소했고, 제조업 설비 투자 지수도 하락했으며, 포항 경주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한편, 관광서비스업의 경우 경주는 회복세를 이어갔고, 포항과 울릉 지역은 악화됐습니다. 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김경태 교수와 노부 메타파마 정의윤 박사팀은 말라리아 치료학인 아모디아퀸이 제2형 당뇨나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약품들을 대상으로 비만 당뇨병 모델, 쥐의 증상개선 효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아모디아퀸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 지방간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과 SK하이닉스는 어제 교육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SK하이닉스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20주 동안 인공지능과 데이터마이닝, 딥러닝 등 현업의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을 하고,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사업 발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제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대출금리는 1학기와 같은 2.2%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까지 포항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펼칩니다. 롯데의 3게임 뒤져있는 삼성은 롯데를 잡고 반등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롯데전 상대 전적은 7승 2패로 삼성이 우세한 가운데, 포항구장은 삼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통할 만큼 승률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경주가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외 지역들도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하늘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 오존 농도 역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더워지겠고요. 내일부터 경북 동해와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